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청중. 얼마 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환호했습니다. 또한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는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을 대서특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무기 체계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의 방산 수출에 배가 아팠는지. KF-21의 시험비행 도중 발견된 결함을 두고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이유도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데요. 일본인은 한국의 KF-21은 100% 확률로 실패하는 한국 정부 고집의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야 방산 기술의 무지한 일반인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일본이야 원래 그런 족속이니 그러려니 싶은 마음마저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경악스러운 점은 일부군 관련 전문가들조차 기술적으로 조숙하지 못한 한국은 허접한 전투기나 만들다가 폭망할 것이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추잡스러운 정치 세계에 물들대로 물들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의 현실감 제로 개념 상실이라 살짝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KF-21의 결함과 KF-21 개발 성공이 주변국에 끼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무려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판매하는 계약을 마치면서 무기 수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장갑차 선점을 두고 전통의 기간명가 라인메탈사의 장갑차 림스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레드백이 링스만의 경쟁에서 이기고 선정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억지로라도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이번에 일본은 한국의 KF-21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일본의 대중들에게 한국의 KF-21에 대해 알려진 사항은 별게 없습니다. 후진국 한국에서 만드는 허접한 전투기이며 군사력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욕이 부른 대참사 정도인데요. 실제로 일본 내부적으로는 전투기가 얼마나 허접하면 랜딩기어도 못 접고 나느냐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첫 비행에서는 착륙 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어떤 전투기나 랜딩기어를 편체로 난다는 헛소리들이 쏙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2차 시험비행 이후 결함이 발견돼 3차 시험비행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으며 4차 시험비행에서는 이륙은 했으나 정치 금하로 올 때 곧바로 착륙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국내 일부 언론사에서는 초음속 비행을 한 것도 아니고 비교적 느린 속력으로 비행한 것임에도 연이어 결함이 발견됐다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의 개발이 결정된 시작 단계에서부터 검증된 선진국의 전투기를 도입해야지. 왜 실패할 게 뻔한 국산 전투기를 만드냐고 반대했던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기다렸다는 듯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서도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KF-21의 개발을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시험비행은 앞으로 4년 동안 이루어지며 2000번의 시험비행을 거치면서 결함을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이는 당연한 수순이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사실 KF-21 외에도 모든 무기체계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무수히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함들을 찾아 수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기술 강국 미국조차 예외 없이 거쳐야 합니다. 일례로 F-35도 개발 과정에서 수탄 결함이 발견되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F-22와 함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죠. 한편 이렇게 대한민국이 차후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될 최첨단 4, 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KF-21의 결함 소식을 접한 일본의 SNS 등에서는 기술과 노하우도 없는 한국이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무리였다며 조롱하는 내용의 글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F-16을 기반으로 FE라는 고성능 전투기를 만든 전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긴 해도 일본이 자체 개발한 일부 기술은 미국이 탐을 내 이전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월등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이 영국과 함께 FE의 후속 기종인 반면 한국은 KF-21이 최종 완성 단계에 갈 때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대박을 이어가며 세계 사위권 방위산업 대국으로 진입하는 걸 목표로 성장하자 일본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마땅한 대안도 마련하기 어렵고 적당한 기 시스템도 없으니 한국의 무기 수출 체계를 베기자는 일본 내에서는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섣불은 기대도 있는데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무기 수출을 신장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간파한 미국에서도 그건 일본의 희망사항일 뿐 미국은 일본이 한국과 같은 무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자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기에만 급급했던 일본이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름 사실에 근거한 언론이 기사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하나인 요미우리는 무기 수출로 날고 기던 국가들의 방위산업 기업들은 성장세를 멈추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거나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근 몇 년 동안 200%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군수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화, 현대로템, KI,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과 한국 정부의 협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또 다른 해외 연구소와 매체들에서는 한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지분을 한국이 점점 빼앗아 가고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의 무기 수출 분야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었으나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실제 성능이 선전하던 스펙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국 무기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위산업 강국들의 무기가 뛰어나긴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능만 생각하면 모든 국가가 고민 없이 F-35를 구입하면 그만이지만 생산국인 미국이 아무 나라에게나 중요 전략 자산인 F-35를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물량을 맞출 수가 없으며 F-35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싼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FA-50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수산업과 무기 수출이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한때 군사대국이었고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방위산업의 이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판매하는 생산국이 부르는 게 갑이고 원가나 마지는 극비사항일 정도로 이윤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 분야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일본이 가만히 있기는 내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든 잘나가기만 하면 깎아내리는 동시에 은근슬쩍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BTS 즉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세계의 케이팝의 위상을 자랑하자 한국도 하는데 일본이 못하겠냐며 방탄소년단을 모방해 2018년에 결성해 선보인 아이돌 그룹이 탄도소년단입니다. 몇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BTS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돌 그룹이지만 일본이 탄도소년단은 득보소년단으로 변신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일본은 한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작 일본의 방위산업 현실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법 규정도 한몫합니다. 일본에는 군수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서 무기 수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기 등의 군수품을 자위대에만 납품하기에 작은 부품 하나까지 국산을 고집해 생산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서 결과적으로 무기도 성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K2 소총 가격이 100만원 내외인데요. 일본의 제식 소총이었던 89식 소총은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89식 소총을 살바해야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 명품 소총 HK416을 사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다양하게 삽질을 한 결과 일본의 방위산업은 점점 퇴보하게 됐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서 100개도 넘는 기업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발을 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작심하고 방위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2014년에 해외무기수출판매금지법안을 폐지하는 등 최근 들어 그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큰형님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증대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만 일본이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에 활발한 무기수출을 하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내용의 분석이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에 게재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일본에게 바라는 것은 괜히 한국 따라한다고 무기수출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 무기나 비싸게 잔뜩 사들이면서 자기들이 시키는 일이나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처참한 현실이 안타깝고 짠하긴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침내 랜딩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서 엔진이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 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 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아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재기 1호는 이날 지상 임무 통제실의 교신과 이륙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에 이어 안전 추적기 임무를 띈 국산 경공격기 FA-50이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두 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볼 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리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에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이 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에 변화된 랜딩기어의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찍어야 함으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의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가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의 애를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의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정기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터부터 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발험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 시 노즈기어의 순간 9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의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에 랜딩기어보다 1, 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의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 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함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됨으로 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부스에서 KAI는 KF-21의 함재기용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넷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KAI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 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항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 항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윙폴딩, 염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KAI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KAI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새 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